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출석을 결심한 이유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요 민주당 최고위나 이쪽에서는 출석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출석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민주당 최고위는 지도부예요 지도부에서는 검찰이 이거는 탄압이다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현재 친명체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처음엔 저도 출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출석을 안 하면 저들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죠 출석을 안 하면 결국은 체포영장을 쳐요 쟤네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출석도 안 하고 어떤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재판에 성실하지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중에 이게 체포영장을 칩니다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을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시와 방법을 협의해야겠다 검찰은 출석에 그치지 않겠죠 당연히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소를 하고 나중에 분명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갈 거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당황한 것은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당황한 건 검찰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출석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역을 찌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파가 잡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왜 검찰의 수사가 약간 스텝이 꼬이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나간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강제 수사나 체포영장이나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재판에서 어차피 이거는 재판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 문제잖아요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구속 재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당대표로서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도 임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쳐도 기각될 확률이 많은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검찰의 수사도 협조적이지 않고 그러면 검찰이 체포영장 그다음에 조사도 안 하고 구속영장을 쳐버려도 법원에서 안 나오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에서 이거는 승부를 보는 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죠 기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이 성남FC 사건은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는 제가 취재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들이나 강경파들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는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이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비명계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비명계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재명을 깔 수가 없죠 특히 박용진이나 밖에서 떠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재명 당당하게 검찰 조사 받아라 이런 말들에 있어서 더 이상 깔 수가 없죠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을 막는 정당이냐 이재명 혼자의 정당이냐 이런 소리가 쑥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재명 당대표가 내가 조사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 조사까지 받았는데 계속되는 검찰의 탄압이 올 경우에는 나머지 비명계가 딴소리를 못하죠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찔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친문 행보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연구원장을 정태호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농래 의원이 민주연구원장이었는데 정태호라는 분은 누구냐면 누가 봐도 이거는 친문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관악구의 어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 정태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친문이나 친명이나 이제는 할 것 없이 이제는 같이 대응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행보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여러 면을 고려해서 당연히 내년부터 총선 체제라서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내년부터는 총선 체제예요 내년부터는 총선 체젠인데 당연히 총선 체제면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년 딱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재명을 까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까서 비대위로 가고 싶은 게 비명계의 속마음이거든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비명계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총선 체제예요 누가 봐도 이제 공천권은 친명계에게 있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주요 자리들을 주요 자리, 선거를 앞두고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친문계의 핵심인 정태호 의원에게 주는 순간 공천에서 친명, 친문 이런 배제가 없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다 함께 민주당을 통합으로 가자 이런 의미가 있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려고 여의도 여러분들 취재해 보면 별소리 다 돌아요 벌써부터 이재명 다음에 민주당을 구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미리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건 없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정태호 의원을 지명했다라는 것은 통합의 행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향하는 검찰의 칼날이 분명히 있죠 지금 서훈 국정 전 안보실장이 구속되고 그때 뭐 친문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의 일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과 이재명은 하나로 묶는 그런 공동대응 전선을 펼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또 친명 비명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공동대응을 하면서 왜이러면 민주당은 하나잖아요 정태호라고 예전에 참 좋은 분이에요 지금이야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이재명의 시대가 되면서 친문 과거의 친문 의원들이 수박 냄새가 좀 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태호 의원은 지금이야 수박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괜찮은 분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 중에 하나 있어요 인연도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소환을 당당하게 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역공을 펼칠 수가 있죠 바로 김건희 수사를 밀어붙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야당의 당대표가 국가 서열 9위인가 정도 돼요 근데 검찰은 저렇게 야당 대표를 쉽게 소환조사를 하면서 왜 김건희에게는 소환장을 안 날리냐 수사를 안 하냐 오늘은 납득이 힘드네요 납득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김건희 수사하라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 모녀 봐주기 계속되면 특검할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박홍근은 원내대표예요 결국은 특검을 하려고 하면 원내가 움직여야 돼요 김건희 모녀 봐주기 계속되면 특검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나가니까 이제 김건희 수사해라 수사 안 하면 특검이다 시그널을 준 거죠 결국은 윤석열의 검찰은 그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김건희를 수사 안 하는 거는 누가 봐도 한동훈 때문이죠 김건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누가 봐도 한동훈이가 맞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가혹하게 칼날 들이대고 대통령 가족에게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가족이 형사사건에 소추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만 형사사건에 소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일 때는 김건희는 자연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김건희, 최은수는 자연인이에요 언제든지 검찰이 맘만 먹으면 소환해갖고 구속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카드가 많아진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성남FC사건으로 이번에 소환을 하는 건데 성남FC사건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경찰에서도 위헌님이 처분했던 사건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최근에 다시 들춰본 사건이에요 다시 들춰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모든 프로스포츠에 광고를 해주는 사람들은 전부 수사받아야 돼요 당연히 프로스포츠는 옷에다가 달고 뛰고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혐의 처부된 사건을 뒤집어서 하는 거는 억지 짜맞추기 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제는 김건희 특검 얘기를 제대로 꺼낼 수 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은 김건희만 개입된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엄마도 개입돼 있어요 김건희 모녀의 주가 조작이 정확한 거예요 원래 김건희 모녀의 그래서 벌써 이 사건은 1년 넘게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소환 통보를 떠나서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순의 녹취가 공개되고 9월 달에는 육성 녹취가 공개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의 저는 몰락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결국은 가족의 어떤 이런 비리에 대해서로 눈 감는 이거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의 정부의 자체가 공정과 정의 상식이잖아요 공정과 정의 상식인데 본인부터 그 어떤 것도 지키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긴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라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씁쓸하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딴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이라서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는 잘 알고 있죠 당연히 소환하고 기소하고 기소한 다음에 구속영장 치고 구속영장 친 다음에 개망신 주는 거죠 그래서 구속하려고 하는 게 저들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성실하게 검찰 수사도 받고 야당의 대표고 그러면 쟤네들이 함부로 구속영장을 못 치겠죠 기소는 때리더라도 구속영장을 함부로 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겠다 뭐 여기서 해서 최고위원들은 나가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데 오히려 최고위원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반발을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냐 이런 소리를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는 인간들도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나 저는 앞으로 조사 날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일단은 당대표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조사 날짜는 협의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거냐도 조율을 하겠죠 근데 웃기지 않아요 정장 대장동 갖고 연락에 떠들더니 소환은 성남FC 사건으로 소환을 해요 그쵸 이게 전 너무 웃겨요 대장동 사건으로 김융 대변인 정진상 실장 구속시키더니 더 이상 이재명까지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갑자기 성남FC 사건으로 소환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응원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 대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시민대 검찰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 검찰 수사 받고 나오면 우리가 이제 김건의도 수사하라가 이제 더 명분을 얻게 되죠 알겠죠 김건의도 수사하라가 명분이 얻게 되고 그런 많은 일반적으로 한 발짝 뒤에서 정치를 바라보던 국민들은 왜 김건의는 수사를 안 하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야 이재명 당대표도 수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김건의는 그렇게 수사도 소환조차 안 하냐 라고 하면 지금 김건의 특검해야 된다 김건의 조사해야 된다 여론이 60%가 넘어요 결국은 검찰이 제일 당황했을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나간다고 하니까 오늘의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출석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민주당의 역공 과연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약간 한 템포씩 항상 늦어요 제가 이상민 장관 탄핵도 사실 여름에 날려버렸으면 저는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전에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전부터 이상민 날려야 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경찰국 신설할 때부터 민주당 지금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향하는 이재명 죽이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 망합니다 쟤네 총선 전략이 이재명 죽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결상전으로 새가 다가오자마자 김건희 특권 밀어붙이면 돼요 지금이야 예산정국이라서 예산정국이라서 민주당이 예산안 갖고 줄다리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항상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는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박홍근 의원이 한결 가벼워졌죠 민주당 안에서 특검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비명계가 김건희 특권을 하자 그러면 너무 정략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는데 민주당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김건희 특권을 하자라고 당론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더 수월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국회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내년 3월 전에 김건희 특권 밀어붙이고 총선 국면을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진짜 너무 많이 준다 총선 국면을 김건희 특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겨 알겠지 저쪽은 100%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당연히 총선 국면을 김건희 특권으로 가면 이겨 김건희 특권 가서 영부인이라는 작자가 주가 조작해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피해 입히고 몇십억 해먹고 특권을 하게 되면 증인들이 놀랄만한 증언들을 하게 되고 내년 3월 정도에 딱 준비해서 특권 구성해서 안 그래요? 몇 개월에서 한 3개월 걸리거든요 특권법 통과돼도 특권 임명하고 사무실 얻고 뭐하면 빨라야 3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특권 수사 한 150일 5달 하면 한창 8월달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 카드를 김건희 특권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민주당이 현재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전략은 그거 같아요 불구속 수사받고 총선 이기는 거예요 불구속 수사받고 총선 이기는 거 제가 볼 땐 불구속 수사받고 총선 이기는 거 특권 통과될까요 150소 이상 있으면 특권은 그냥 민주당 단독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좀 우여곡절이 있어야지 민주당이 좀 탄압 받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저렇게 당대표까지 검찰이 휘어잡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안 되겠네 자꾸 이렇게 민주당이 탄압 받는 모습은 나쁘지가 않아요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잘만 이용하면 이거 굉장히 역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갈수만 이유 여기까지 말할게요